서부 다운타운 메인캐스트를 하고 오셨다고 하면 백악관으로 옵니다. 오케이. 백악관에서 대통령을 만납니다. 자 여기서 뭐 여러가지가 많겠죠. 왼쪽에도 뭐 뜨고 일단 가기전에 군수부터 만나볼까요. 잠금해제. 이번에 해제하는거는 뭐 플라이, 변형플라이, 파열, 철거, 기본적인 플라이어를 열겠습니다. 오케이. 특전 20개 있는데 뭐 다 찍었을겁니다. 요거 한게, 이것도 맞네. 30, 30. 이것도 남으니까 찍겠습니다. 이것도 30입니다. 올 30이네요. 30가야지만 찍을 수 있는거네. 대원. 오케이. 이제 대통령을 만나면 됩니다. 다이아몬드 따라가시면 됩니다. 좌측에 영상은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. 영상은 스킵. 오케이. 영상은 따로 게임하시면서 보시기 바랍니다. 뭐 별다를거 없습니다. 이제는. 다시 서부에 캠퍼스로 가시면 됩니다. 오케이. 백악관을 갔다가 다시 캠퍼스로 돌아오시면 몇가지 만나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. 오케이. 이발사. 이런것들 있죠. 메인캐스트. 혹은 보조캐스트가 떼어 뜨는거죠. 음. 자. 요사람들을 딱 세다보고 만나시면 됩니다. 요렇게. 보조캐스트, 메인캐스트 이런것들. 오케. 한사람 만나고. 이쪽으로 돌려보시면. 여기도. 이발사. 스킵. 음. 이런식으로 캐스트를 다 받는겁니다. 그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. 오케이. 오케이. 보조와 이런것들이 막 떴습니다. 이제. 보조캐스트와. 메인캐스트, 보조캐스트. 오케이. 감사합니다. 물고기 다리였습니다. 땡큐.